게리베인의 적은 대표적인 흙수저입니다. 미국에. 근데 우리 다 인간들 그렇지 않나요? 내 한 몸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을 꺼내서 썼는데 12가지 나만의 마음의 원칙이 있어. 저는 게리가 말한 12가지 원칙 중에서 이 3가지 원칙이 가장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세상과 몸으로 부딪혀서 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용기가 생길 겁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야망 있고 뭔가 성공하고 싶은 20, 30대 젊은 친구들 누구처럼 되고 싶냐? 100%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게리베인의 적처럼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뭐 하실까요? 다 가진 남자거든요. 일단 돈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벌었어? 다 없는 거에서 벌었어요. 어디서요? 디지털, 유튜브, 인스타 다 있는 재료 갖고 섞어서 부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책 부하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은 바로 두 달 전에 아마존 베스트 달러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일을 했느냐? 전세계 기네스비가 오른만 합니다. 24시간 만에 100만불을 돌파했습니다. 이 100만불을 돌파하는데 이 분이 쓴 게리가 쓴 마케팅 기법은 NFT 발행입니다. 세상에 게리베인의 적처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디지털 그것도 다 무료인 SNS를 이 사람보다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게리베인의 적은 대표적인 흙수저입니다. 미국에. 자, 소련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아, 조그만 와인 가게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죠. 공부 더럽게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세상이 우리한테 자신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 공부 잘하니까 너는 하바드 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어 아니고 나 공부 못해. 어쩔래. 난 근데 이거 가졌어. 난 이걸로 할 거야. 끊임없이 세상을 호기심을 갖고 탐구했고 그중에서 무료로 있는 유튜브, 무료로 있는 인스타그램 그것만 활용해서 전 세계에서 마케팅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별 그리고 요즘에 게리 만나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아마 한국에 NFT하는 사람은 게리만 만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걸요? 저는 참고로 한 번 만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게리비처럼 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 게리비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강연가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자기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정말 완전 오픈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자 이 사람은 연쇄 창업가이기도 하고 엔젤 투자자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비프렌드라는 기획을 했죠. NFT 기획을 했고 그래서 정말 정말 트렌디합니다. 세상의 모든 트렌드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무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자기가 들어가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없던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치를 수억 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들 개인 코칭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자 그런 게리가 이번에 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자기를 성공으로 이끈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봉이김성달이라고 하죠?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인간들 그렇지 않나요? 내 한 몸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 끌어다가 내 몸으로 막 흡수시켜서 이걸 발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게리는 얘기하면 세상에 없는 걸 만들 때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있는 거 활용만 해도 돼. 이게 게리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게리는 가장 게리가 믿고 있는 하나의 제품이라면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이요. 자 나라는 것 안에 모든 가능성이 숨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능성을 어떻게 꺼냈어야 게리처럼 될 수 있어? 여기 정말 게리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무진장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게리의 제품 게리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SNS를 활용해서 성공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계속해서 게리가 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너무나 친근하게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을 꺼내서 썼는데 열두 가지 나만의 마음의 원칙이 있어 부와 성공을 부르는 열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라고 그걸 알려준 책이 이건 이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세상과 거래할 수 있는 멋진 IP 나만의 IP를 만들고 싶고 나만의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읽으셔서 재무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두 가지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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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세상과 몸으로 부딪혀서 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용기가 생길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TMI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이 책은 게리가 썼지만 제가 쓴 책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줄을 그면서 이거 다 내가 한 마리인데 여기 다 써있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한편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그 열두 가지를 제가 이제 쫙 뽑아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열두 가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원칙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열두 가지 원칙은 이런 것들입니다. 친절하고 솔직해라 감사해라 자기 인식을 명확히 해라 책임감 가져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공감해라 친절해라 그리고 끈기를 가져라 호기심이 중요하다 인내심 가져라 확신해라 겸손하라 야망을 가져라 보면은요 이거 다 그냥 초등학교 교과서에 써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이걸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다 알죠. 아는데 어떻게가 부족해서 우리는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게리는 그 어떻게를 자기식대로 해온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되게 재밌는 개념 하나를 좀 알려드리죠. 여러분 이 호기심 겸손 공감 이게 게리는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기심 자 게리는 여기서 또 NFT NFT에 완전 게리가 완전 미쳐있잖아요. 게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NFT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NFT는 세상의 혁명이다. 어마어마한 혁명이다. 막 얘기해. NFT 예찬원자입니다. 그럼 게리가 어떻게 NFT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게리는 NFT에 엄청 일찍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트렌드에 엄청 빨리 올라탈 수 있는 힘은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1. 자기인식 2. 책임감 3. 인내심 4. 확신 4. 야망 그 다음에 호기심 겸손 공감 뭘까요? 시작! 깜짝 놀라게도 그게 공감이래요. 트렌드를 공감으로 읽는다고? 장난해? 예스 우리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게리는 얘기합니다. 공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면 NFT가 남았을 때 그게 눈에 띄어요. 이거 필요하구나. 각자의 IP에 자기 권리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돼. 중간 거래자가 자꾸 장난질 치면 안 돼.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 아 기술은 다 됐어. 이제 등장할 때가 됐어. 이렇게 뭐예요? 마음으로 공감이 확 일어나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이 실력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만약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개념이 나타났어. 근데 어때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공감하지 않죠? 공감하지 않으면 마음에 열정이 안 일어나요. 내가 이해하고 공감해야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확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열려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공감을 하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랬구나. 겸손하니까 공감을 하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고 앉았고 말이야 이제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뭐 모르는 게 없는데 그럼 어때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성품적으로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일어나요? 세 번째로 새로운 거 그거 뭐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호기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빨리 변화가는데 공감하지 못해. 사람 겸손해서 배우려는 자세도 없어. 게다가 호기심도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게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빠르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 그리고 그걸 빠르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상담하고 코칭을 그렇게 바쁜데 정말 24시간 이 사람처럼 바쁜 사람 아마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게리가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 요즘에. 그리고 호기심. 호기심이 나면 싸그리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게리가 NFT 씬에 가장 먼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겸손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일의 호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것에 쳐들어가서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리는 개발자가 아니에요. 게리는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케팅 전문가죠. 빠르게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배움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 분야에 뭐가 돼요?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이 책에서 나오는 게리의 메시지를 하나 전해드리면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될까요? 여러분 10년 배워서 전문가가 될까요? 20년 배워서 전문가가 될까요?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 코로나 이후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죠. 자 요새는 전문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 NFT 전문가는 대부분 다 1년 차입니다. 작년 3월에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요새 NFT 프로젝트 나오는 거 보면 다 6개월도 안 됐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는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호기심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공감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열려 있습니까? 공감하는 사람입니까? 배우는데 겸손합니까? 호기심이 있으면 끝까지 차올라서 1년 정도 몰입해서 새로운 씬에서 새로운 데서 새로운 인더스트리에서 전문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책에다 크게 쓰십시오. 나는 1년 안에 호기심으로 전문가가 된다. 나는 호기심으로 세상에서 없는 걸 만들어낸다. 전문가가 될 거고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에서 부하 성공을 만드는 원칙이라는 거죠. 저는 게리가 말한 12가지 원칙 중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이 가장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그러나 이거 됐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만들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얘를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밀어줘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하죠. 인내심. 게리는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인내심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에요. 우리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그리고 늦는 거 없어요. 50에 하면 뭐가 늦어요? 65세에 하면 뭐가 늦어요? 어차피 다 똑같이 전문가 되는데 1년 걸리는데 뭐가 늦었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30년 알고 있는 그런 대가가 되어 요즘에는 빨리 참여하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 가지세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 100살 삽니다. 시간과의 나와의 관계 잘 맺으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시작했다면 전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야망을 가지고 나만의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인내심 없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저는요. 내 인생에 대한 인내심이 뭐냐 하면요.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50에도 쓸모있어. 급할 거 없다. 내 인생은 70에도 쓸모있을 거야. 급할 거 없다. 언제든지 하면 된다. 80에도 쓸모있어. 인생 전체에 대한 시간의 질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한편 무엇인가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나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건 된다. 나는 돼.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나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거 별로 없어. 나는 IT 기술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나는 1년간 배우면 돼. 나는 이만큼 시간을 투자할 거야. 나는 확신해. 나는 자기 확신이야. 그 누가 주는 확신 보다 내가 주는 확신이 중요하죠. 넌 될 거야 보다 난 될 거야가 더 힘센 거 아십니까? 남한테 혹시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넌 될 거야. 물론 중요하죠. 그게 난 될 거야 보다 더 힘이 세진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야. 자기 인식이야. 그리고 야망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또 이걸 얘기합니다. 책임감. 잘 됐건 못 됐건 내 책임.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죠. 남 책임. 그러면 남이 시작해야죠. 남 책임이니까. 내 책임이어야 내가 다시 시작하죠.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늘 작은 실패가 거듭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실패가 거듭되는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은 매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게리 같은 경우는 호기심으로 얼마나 많은 걸 시도했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네.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 이거 작은 실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실패 속에서 이건 내 책임. 다시 시작. 내 책임. 다시 시작. 그리고 나는 벌써 게리만 해도 나이가 있잖아요. 이건 20대들이 하는 거야.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이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호기심으로 덤비고 끌어가는 힘이요. 자 마지막으로 게리가 강조한 원칙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인생 깁니다. 길어서 끈기가 필요합니다. 살아내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해내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래요. 참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북드라마를 꽤 오랫동안 벌써 한 4년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기초,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힘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걱정되는 게 왜 없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음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음에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감사해요. 감사하면 거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후회하면 저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미치가 달라져요. 이게 감사하면 그래 오케이 다 됐고 가족들 다 무사하고 공부 잘했고 코로나 상황에서 잘 살아냈고 오케이 시작 그러면 감사하면 감사한 지점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후회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후회하면 저기 5년 전에서 시작해야 돼요. 좌절하면 저기 지하 100층에서 시작해요. 감사하면 내가 감사한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죠. 저는 감사의 힘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북드라마를 4년간 소개해 주면서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다 감사를 얘기해? 막 우락뿌락한 레슬러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알아냈어요. 제가 아침에 이래서 이래서 감사하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알아냈어요. 아 감사하면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좌절하고 화나면 거기로부터 시작하고 내 하루를 어디서 시작할래? 위치를 선정하는 게 감사였구나. 그래서 계리도 역시 늘 이기는 위치에서 시작했구나.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내가 이기는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좌절한다는 건 지는 위치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위치가 달라지더라고요. 긍정 마찬가지죠. 위치를 다르게 해요. 친절한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계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계리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잘 아는 젊은 친구들 계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너무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전 세계 3,500만 명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애기 빼고 노인 빼고 다 해요. 다 계리의 팬이야. 이렇게 인구수로 따지면 그 정도 인구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계리에게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고. 어떻게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해 주고 싶었겠습니까. 마케팅 이렇게 하세요. SNS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주 지엽적인 얘기고요. 계리가 자기 신의 성공의 법칙, 원칙을 깊이 들여다봤... 다시 계리가 자신의 성공의 원칙, 법칙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들여다봤더니 12가지 법칙이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디지털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디지털 세상에서 바닥부터 성공하는 원칙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걸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어낸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계리 마이런 척이니까요. 여러분 계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앞으로 더 멋지게 펼쳐진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 젊은 분들 30대, 40대, 50대 나이를 불문하고 새로운 꿈을 꾸시고 여러분 꼭 부하, 성공 여러분답게 멋지게 이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하,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이라는 책을 쓴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좋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시청소감도 같이 남겨주세요. 나도 디지털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성공하고 싶어. 여러분 많은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도 함께 적어주시면 영상이 훨씬 더 여러분의 댓글로 인해서 빛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도 설정해 주세요. 오늘의 풍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